토요일 오후 그렇게만 서리지 말고 춤을 춰봐요 나와 함께 오늘 하루는 피곤한 얘기하기 싫어 춤을 춰봐요 아오 왠지 바쁜 고령이 정신 먹던 화연이 지루했던 수령이 은카고 방금 같은 고향이 하루에 매일 있잖아요 나와 함께 춤을 춰봐요 아 이게 1절이 여기까지구나 아이비 또 흥나기 시작했어요 은갈치가 춤추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네 저기 우리 아이비씨 체력 한 발 잘하세요 네 오늘 푹 자고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달려볼 거예요 좋아요 아 땡큐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시은 블루 직관 이야 볼펜이도 그랬는데 내가 날 떠날까란 직감이 와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 느낌이 달랐던 싸늘한 바이바이 난 보낼 수 없어 Because I love you 나 사랑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와 You say goodbye You say goodbye 기다려보낼 수 없어 Never 이유 안 이유로 이유 안 이유로 티빈기 기다리듯 튕긴 시간들이 너를 지워가겠지만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원 투 쓰리 딘 딘 딘 딘 딘 딘 딘 난 하루하루가 너를 지워가 김수희씨 액시 앤블루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네네네 좋았습니다 자 다시 이제 미스 A입니다 갈게요 스탑 조앤 햇살 좋은 날 조앤 햇살 좋은 날 조앤 햇살 좋은 날 와 이 노래 오랜만이에요 조앤 오랜만인데요 정말요 아 노래가 빠르고 가사가 많습니다 컴온 오 오 오 오 햇살을 비춰주는데 오 오 오 오 웃고 있는데 오 오 오 오 바람마저 멈췄는데 오 오 오 오 오 그대만 오면 되는데 오 오 오 오 사라질 듯 다가올 듯 말이 있는 듯해 네 괜찮아 자 여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희 홍진영 4강 진출 축하합니다 망가져도 아름다운 그녀들 635회 우승 아이비 레이디스코드 우승을 위해 맹연습했다 630회 우승 김현심 서수남 8강전 두 번째 대결 제 46대 왕주왕전 이번 8강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아이비와 레이디스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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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스코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갈치라고 속상하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런 거 좋아요 평소에도 이런 거 입고 다니거든요 아 정말요? 과감한 걸 좋아요 평소에요? 네 진짜? 네 그럼 앞으로 센 갈치로 연기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욕심내고 싶죠? 제가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탤런트 주원씨와 함께 고스트라는 작품 들어가 영화 사랑과 영혼 아시죠? 네 고 뮤지컬 아닙니까?